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더웨트 비니에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피카츄 리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겐소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이 사연 있는 피카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그냥 이것까지 다 리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꺼내보면서 리뷰를 시작할게요. 제 영상 중에 예전 영상인데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게 헬로스미코 방문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헬로스미코가 이사를 했어요. 제가 그 헬로스미코 이사한 데를 못 가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가차입니다. 가차. 제가 되게 옛날에부터 좋아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이 있으신데 그 작가님과 포켓몬이 콜라보로 해서 나온 가차가 있는데 그거를 인스타그램 친구, 인친분이 이걸 올리셨는데 헬로스미코를 태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헬로스미코에서 파냐고 해서 바로 그날 퇴근하고 달려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하는 바람에 풀세트로는 맞추지를 못했고요. 이상혜씨가 없어서 이상혜씨는 따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풀세트를 결국 맞췄는데요. 가차를 좀 미리 개봉을 해놓을 걸 그랬다. 짠! 이렇게 가차를 모두 꺼내봤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피카츄.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굉장히 댕청댕청하게 생긴 카나에이 피카츄입니다. 한쪽 팔을 얍 하고 벌리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뽑아줬던 이 카나에이 피카츄 1탄이랑 살짝 다른 표정이라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나왔던 카나에이 피카츄 1탄인데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발을 손으로 잡고 있어서 엄청 귀여워요. 얘는 얼굴이 되게 거친 편이거든요.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되게 거칠거칠한데 얘는 그 사이에 기술력이 좋아졌는지 보들보들합니다. 다음은 이브이.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브이도 엄청나게 댕청댕청한 모습입니다. 볼도 발그레하고 있고 오동통하니 매우 귀엽습니다. 다음은 파이리.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파이리는 입을 벌리고 헤에 하고 있어요. 매우 귀엽죠? 짜란. 그다음은 꼬부기.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꼬부기는 이렇게 단순화시키니까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그냥 거북이입니다. 다음은 이상혜씨.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상혜씨는 단순화할수록 더 귀여워요. 포즈도 귀엽고 뒤에 씨도 귀엽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몽.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메타몽은 그냥 메타몽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차가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애들이라서 로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얘 이름이 돈파파? 막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은 이게 삐딱구린가? 로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제가 안 본 시즌이라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불량하게 생긴 그런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가차를 구매를 하러 갔다가 바로 옆에 스미코쿠지가 있는 거예요. 스미코쿠지 해달라는 분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테이블 매트 세트가 나왔어요. 되게 얇은 테이블 매트랑 그냥 이런 재질이에요. 매트랑 코스터. 테이블 매트로 사용할지는 모르겠네요. 짜란. 이게 최하위상이었는데요. 이런 장바구니. 이거는 좀 실용적인 것 같아서 이 장바구니 뽑아볼까 해서 뽑았는데 테이블 매트가 나와서 한 번 더 해서 장바구니를 뽑았습니다. 짜란. 이렇게 생긴 그냥 장바구니예요. 별다른 디테일 없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장바구니. 여기 이 끈은 뭐지? 그냥 무난하게 쓸만해 보입니다. 짜란. 제가 조르디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진짜 완전 생초록색이라서 들고 다니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쓰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피카츄에 대한 스토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홍대에서 약속을 마치고 잠깐 헬로스미코를 들렀는데 거기서 또 저의 인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은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의 통털이를 하셨는데 피카츄가 남아있는데 몇 회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도전을 했는데 물론 저는 똥손이어서 짜잔. 이렇게 똥손을 보여주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파일 같아요. 오? 한 개가 아니네? 심지어 이게 요즘 나온 거라서 제가 모르는 캐릭터도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가 들어있었네요. 이거 파일도 이거밖에 안 남아있었나마 그랬어요. 하위상은 쓸어왔죠. G상, D상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이게 남은 걸 거예요. 이건 랜덤이라서 피카츄가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과연 그런 운이 있을지 제가 아는 애가 많이 없어서 이 중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똥손인데 어떻게 저 피카츄를 갖고 왔냐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거는 은희님께서 제 대신 뽑아주셨어요. 제가 돈을 드리고 그걸 샀습니다. 대리뽑기를 해주셨어요. 은희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올지 제가 아는 캐릭터가 많이 없는데 제발 아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오, 아는 캐릭터다. 블랙키다, 블랙키 아까 파일도 블랙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이쁘다. 블랙키도 좋아요. 오, 이렇게 블랙키 키링이 나왔습니다. 블랙키는 이 부위의 진화 형태 중에 하나죠. 이렇게 블랙키가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다. 오, 짜란 이거는 접시 제가 두 갠데 디자인이 같은 거라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어, 뭐야? 우와 우와, 엄청 영롱하다. 우와, 우와, 이거는 오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얘는 근데 얘는 팬텀이잖아요. 진짜 엄청 영롱하다. 근데 사실 이 제일복권에서 나온 그릇들은 실사용을 할 수는 없는 그릇이에요. 이게 그냥 디스플레이용? 이런데 칠이 벗겨질 확률도 높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그냥 장식품으로 수입 통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좀 참고해주세요. 오케이, 오랜만에 제일복권도 해봤고 헬로스미코 사장님께서 이분은 은희님이에요. 이분은 키덜트빅님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택을 뜯어야지만 봉투를 열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옛날엔 저도 이런 거 개봉 절대 안 하는 미개봉파였는데 다 뜯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 어떡해! 어머! 귀여워! 짠! 이렇게 피카츄입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피카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저는 진짜 실물 구경만 하러 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탐을 내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은희님이 대신 뽑기를 해주셔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님 짱! 눈, 코, 입은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살짝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피카츄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귀여운 그런 느낌이고요. 볼터치가 이렇게 시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털이 좀 길고 복실복실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원래 피카츄의 까만 부분인 귀 끝이나 눈이 모두 짙은 회색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살짝 파스텔톤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고요. 목에는 보라색 리본을 달고 있어요. 러블리한 감성을 더했고요. 몸통은 그냥 털이 뽐뽐, 털 찐 피카츄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죠? 꼬리가 하트 모양인 거는 암컷 피카츄예요. 이렇게 공동이가 오동통하니 매우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헤어로사용